안녕하세요. 최민경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에센셜 오일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바로 라벤더입니다. 라벤더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아로마테라피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게 피부에 적용할 수 있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우리 불가리안 라벤더 라고 해요. 워낙에 라벤더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꼭 앞에 불가리안 라벤더를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리안에서 재배에서 추출된 우리가 라벤더 에센셜 오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리안 라벤더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어 지는데요. 에센셜을 추출해서 전세계에 수출하고 또한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말려서 허브 트로도 마시고 있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라벤더에 꽃이 있는 줄기, 약간의 라벤더 잎이 잘라진 상태에서 추진기 중류법으로 추출을 하고요. 노트는 미들 노트예요. 보통 이렇게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면 미들 노트이죠. 노란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월요 성분명을 보면 라벤더 꽃 오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따라 붙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온에 일랄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랄룰 성분이 한 3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일랄룰 아세테이트가 31% 정도 함유된 것이 라벤더라고 합니다. 이 라벤더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 원액을 굉장히 많이 쓰죠. 화상 입은 상처에 바로 원액을 바르잖아요. 하지만 영유아일 경우에는 표피가 너무 얇고 이 라벤더 원액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브닝 프라임 로즈나 로즈 힙에 또는 쉿 알몬드에 라벤더와 1대1로 섞어서 화상을 입은 상처에 발라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에슘셜 오일은 드시지 않은 게 좋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지 않은 한 드시는 것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라벤더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피부입니다. 라벤더는 꼭 상비약으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혹여라도 식당에 삼겹살 구워 먹다가 화장 입으면 바로 바르면 되니까요. 그래서 애치가 난 경우에도 저는 화상을 입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라벤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벤더는 전문가들의 어떤 처방으로 인해서 잘 사용했을 때는 정말 약효가 뛰어나고요. 잘못 처방했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노약자들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라벤더 에슘셜 오일입니다. 피부에 사용할 때는 첫 번째 화장이나 상처가 났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원액을 그대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민간 피부를 진정시킬 때도 캐리오 오일의 브린딩에 사용하는 것이 라벤더이고 염증성 피부, 특히 여드름이 있는 경우 있죠. 여름 되거나 하면 땀 많이 나면 땅끝처럼 올라오잖아요. 문항충들이 소식이 많은 티존 부위 같은 경우에도 막 가렵고 또는 질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을 때 라벤더를 발라주게 되면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세안하고 토너 바르는 위에다가 바로 라벤더 원액을 발라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코나 턱 라인에 여름 되면 땀 흘리고 화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염증들이 생겨요. 그럴 경우에는 세안하고 나서 원액을 좀 발라요. 코에 막 가렵고 할 때 그러면 그 트러블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오일 에센스 브린딩 해놓은 거 바르고 또 크림 브린딩 해놓은 거 바르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가라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좀 바글바글 많거나 너무 지루해서 여드름 피부인 경우 청소년 여드름 또는 20대 초중반 정도 남성분들 이때 특히 날씨가 덥거나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피지도 많이 분비되잖아요. 이때는 10mm 공병에 라벤더 5mm 와일드 티트리 5mm를 브랜딩해요. 이걸로 반반 브랜딩 된 걸로 원액을 피부에다가 펴발라요. 눈 감고 귀 뒤 그다음에 목덜미 뒤쪽 같은 데도 긁지 말고 바르기 눈에 만약에 원액 들어가거나 바르고 나서 손에 묻은 걸로 비비면 각막을 다칠 수 있어요. 위험해요. 그때는 수위 단문드 한 방울 넣으면 금방 1, 2, 3초 만에 가라앉아요. 수위 단문드 갖고 계시죠.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바르신 다음에 이 세다우드가 들어간 크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발라주시면 돼요. 크림이요. 지루성 여드름 남성 여드름 가장 좋은 크림 만드는 방법은요. 아로미 매직 크림 50g에 화이트 캄포 4방울 캐로웨이 4방울 카우말 로만 3방울 세다우드 4방울 브랜딩에서 잘 혼합하세요. 그걸로 영양 크림 발라주시면 세다우드는 피지를 녹이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세다우드를 가지고 세안하는 크렌저에 한 번 사용할 물건을 짜서 세다우드 한 방울 떨어뜨려서 문질러서 세수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와이드 티트리와 라벤더와 브랜딩 된 거는 원액으로 바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피부가 좀 얼룩얼룩한 경우 있잖아요. 기미는 아닌데 여드름 흉터처럼 약간 염증이 가라앉으면 생기는 약간 갈색빛을 도는 색소들이 얼룩덜룩하게 생겼을 때 이렇게 라벤더 원액을 발라주잖아요. 그리고 위에 오울 에센스 바르고 그리고 영양 크림 바르면 굉장히 맑아지고 투명해질 수 있어요. 마인드에 사용할 때는 라벤더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좀 중추신경계가 안정이 되는 균형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자유신경계를 조금 밸런스를 맞춰주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라벤더 슈니셜 오일 향기입니다. 이걸로 입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캐리오일에 브랜딩해서 바디오일로 발라주셔도 되고 마스크에 한두 방을 떨어뜨려서 한 2, 3분 초향을 날려버리고 본향을 맡으시는 것도 좋고 잠이 안 올 때 불명증이 있을 때는 우드 디퓨저에 보통 침대 머리맡에 이렇게 우드 디퓨저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거기에 라벤더를 떨어뜨려 놓으시면 또 잠이 잘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혈압이 심한 경우에는 라벤더 보다는 로즈마리나 또는 벤조인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희소흡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라벤더는 혈압이 정상이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라벤더의 수면호르몬이 있어서 향기를 맡았을 때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혹시 가슴이 벌렁벌렁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이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라벤더 향기를 늘 맡으실 수 있도록 추천합니다. 오늘은 불가리안 라벤더 다른 라벤더 아니고 불가리안 라벤더예요. 프랑스 라벤더 아니고 터키 라벤더 아니고 한국 라벤더 아니고 일본 라벤더 아니에요. 불가리안 라벤더 제가 선택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피부에 적용했을 때 가장 안전한 애슈니셜 오일 불가리안 라벤더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아로마 테라피 공부하고 싶은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